제주 물류의 생태계인 국자왈과 오류 8천 승지금을 사업계상지로 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통해 마을 주인들은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보호활동에 나서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주 물류의 생태계인 국자왈과 오류 8천 승지금을 사업계상지로 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보호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 훼손이 줄자 관광객이 늦은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보호 활동을 통해 재원 압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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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전환환경 훼손을 지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재고학교와 관련해 안정적인 재원압구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원합니다. 체험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양지하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붙이기 바랍니다. 재원압구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원합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기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생태계 서비스 지급제가 성능적으로 자리자 곳에 있기를 와있길 꾸준히